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바로 KB금융입니다.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8, 9월에 접어들면서 꾸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붙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외국계 창고 매수세 들어오네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에 또 배당주 매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KB금융 전략 또 짜보도록 하죠. 네, 팀장님 뭐 날씨가 추워지니까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배당 기준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12월 28일이 되겠죠. 시간 참 빠른데 금융주들의 매력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금융주들의 매력은 정말 수익선언에 좀 봐야 되겠죠. 소위 말하는 예대마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커머셜뱅크 상업은행이었던 주된 수익원이 알다시피 방금 말씀드렸죠. 예대마진인데 최근에 주담대출 현지 신용대출을 내년에 또 더 재인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직장인이라든지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어떤 수익성이 좌우적이고 있는 부분들이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온 상황입니다. 주담대출 같은 경우에는 5%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에 한 6%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좀 얘기가 좀 엇나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영끌해가지고 주택을 매수한 2030세대가 이 이자 부담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분들의 어떤 부담은 은행의 수익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출을 그러니까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출을 옥죄해버리게 되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금리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은행의 수익성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 수익성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순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배당생양이 높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아지게 되면 기존에 배당생양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부 일단은 수익으로 반영되고 또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장단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5월달 꺾였다가 8월달 받아보서 갑자기 계속 외국인의 매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첫 번째는 배당 수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매수가 들어온 이유는. 그래서 보통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연말에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5월달부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연말 12월달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게 되면 배당량에서 주가가 좀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주가가 빠진 것들이 언제 정상으로 보통 찾아가냐면 한 4월달 5월달 되면 정상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나은 뒤에 주가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5월달이 가장 최적적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률과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게 연말 성과가 보너스가 되겠죠. 이 배당 수익을 한 5%, 6% 금융자 같은 게 노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8월달부터 매수가 들어온 것도 아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전망치를 그렇게 높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의 어떤 투자 수익률 쪽보다는 아무래도 배당 수익을 보고 이 KB 금융에 대한 매수를 좀 늘린 것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8월달부터 매수가 들어왔는데 한국은행이 9월달부터 금리 이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금리 상으로 인한 어떤 수익성이 당연히 은행권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도 좋지만 또 배당할 수 있는 여력도 늘어날 것이다. 아마 이런 연결고리로 인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던 금가가 곧 실적인데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1조 2,70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에서 대출을 옥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역대 최대예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 양적 성장이 아니라 금리를 올려가지고 실적 성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흐름이 다만 3분기에 끝이 나는 게 아니고 4분기고 내년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대출을 옥죄더라도 대출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이게 대출이 주잠 대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대출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단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이자가 왜 이렇게 비싸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수갯소를 좀 드리자면 예금 적금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은행주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차피 적금을 드실 수가 있다면 정입식으로 금융주도 월마다 이렇게 한번 사보는 것 정입식으로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대출 관련해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지금 거의 1% 가까이 상승력을 보이는 것도 있다고 해서 굉장히 놀라운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예대 마진이 금융주로서는 키포인트로 좀 꼽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KB금융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보압권 흐름 나타냈고 거의 보압권 수준에서 흐름이네요. 사거래일제 상승력은 보여주고 있고요. 5만 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 주신 게 배당주를 본다면 한 5월부터 꾸준히 보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